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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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저 아버님 저 좀 잠시만요 아저씨 아저씨 리수야 아저씨 아빠 됐다 응? 예쁜 딸이야 응? 네 축하해요 왜 언니가 다시 병원에 왔니? 네 언니가 아기 보고 싶어 했었는데 눈을 뜨지 않아요 아기 아기가 모자 쓴 것을 보고 싶어 했었는데 미수야 그럼 보여주자 네 네 네 넌 또 언니. 언니. 봐. 언니 같은 모자 쓰고 있는 아기 좀 보란 말이야. 언니 보고 싶어 했잖아. 언니. 민수야. 언니 의식 없어. 아니, 엄마. 언니 눈 뜰 수 있어. 언니. 봐. 부란 말이야. 눈이 언니 닮았다고 아줌마가 그래서. 정말 예쁘잖아. 언니. 제발. 엄마가 그냥 잡아요. 지하야. 엄마 먼저 둬 봐. 지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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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기 좀 봐. 모자 쓰고 있어. 봐. 지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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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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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잠시만요 저번에 오빠가 그랬지 눈을 감으면 태양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응 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눈을 감으면 언니가 있어 하늘에도 있고 바람 속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있어 그래 이것 봐 이 리본에도 언니가 들어있을 거야 언니가 바람으로 왔다 가는 건가봐 아저씨 아줌마 연극에서처럼 아저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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